자 이제 알스 수잡 두 번째 진법과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선배 몇 년 선배들은 진법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운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수학에 진법이라는 주제가 있어 뭐 거의 인류의 역사가 같이 했지 그래서 진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할 텐데 그래도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그치 문제 한번 보시면요 원래 그 문제의 원형은 선생님이 첨부해준 프린트를 봐봐 근데 선생님이 요약본만 적어 놓은 거야 자 나그네가 여간에 7일 동안 묶는데 숙박료 지불 방법은요 매일 취침 전에 하루에 숙박료를 지불하는 거야 그런데 하루 숙박료는 금고리 하나입니다 금고리 자 나그네는 7개의 금고리로 된 사슬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여간 주인은 숙박료를 미리 받지 않아 그래서 매일 하나씩 줘야 돼 매일 하나씩 근데 수학 문제 풀 때는 왜 그래요 그냥 다 7일이니까 다 주면 되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 수학이잖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여간 주인은 미리 받지 않고요 매일 한 개씩만 받는데 금고리 사슬의 금고리를 최소한으로 잘라내서 매일 숙박료를 지불하는 방법 최소한이야 여기서 원하는 건 최소한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소위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뭘까 그치 가장 무식한 방법은 처음에 여기 딱 끊어내 끊으면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 내 그 다음에 또 끊어서 내 그치 그러면 7번은 아니고 6번이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매일 하나씩 끊어서 내면은 마지막은 하나는 그냥 남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가장 무식한 방법은요 6번입니다 아 당연히 원하는 게 아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근데 잘 생각해봐 원래 그 고리는요 끝에부터 잘라서 그렇지 중간분에 잘라지면은 일단은 덩어리로 봤을 때 덩어리가 3개가 생겨 뭔 소리에요 아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7개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내가 만약에 가운데 걸 잘랐다고 치자 그럼 가운데 거 자르면 여기 3개가 한 덩어리고 요거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한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3덩어리로 생기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끝에서 자른 게 가장 비효적인 방법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려면 어 잠깐만 3, 1, 3 좋네 그러면 3번만 자르면 되겠네요 해서 여기도 자르면 어떻게 돼? 하나하나 하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르면 하나하나 하나 돼 그럼 처음에 자랐던 거랑 합해서 3번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얘보다는 훨씬 나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한이잖아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니야 물론 다 미리 얘기해줄까? 한 번만 자르면 돼 한 번만 자르면 돼 근데 그걸 우연치 않게 찾았다고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진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진법 그냥 간단하게 하자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어 근데 아마 얼핏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그 중학교 때 뭐 창의력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진법은 뭐냐면 수를 세는 체계야 수를 세는 체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까지 한 자리에서 얼마까지 수를 쓰고 그 다음 수로 넘어가느냐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수는요 보통 십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어떻게 했어? 예를 들어서 324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로 각 자리에 대신 이건 짧게 얘기할게 자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요 0부터 1 2 해서 중간 생략해서 9까지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가요 0부터 3이기 때문에 10종류야 오케이 10종류란 말이야 그래서 십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른 진법이 있나요? 있지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컴퓨터가 쓰는 방법인데 컴퓨터는 2진법을 씁니다 2진법을 써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러니까 결국 대학하면 물론 컴퓨터를 활용적인 측면에서만 쓴다면 2진법을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리가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럼 컴퓨터 쓰는 2진법은 뭐냐? 2진법은 뭐냐면 각 자리에 있는 수가 두 종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0하고 1밖에 안 나옵니다 0하고 1밖에 안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1, 2 이런 거 안 돼 1, 0, 0, 1, 1, 0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10진법인지 2진법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요렇게 가로치고 밑에다 뒤에다 2를 쓴다고 그럼 2진법이야 근데 10번 10진법을 왜 안 쓰나요? 원래 가장 잘 쓰는 거 하나는 생략해도 돼 로그에서 봤잖아 그치? 로그에서 어 우리 그 얘네들 쓸 때 로그도 로그 3 하면은 아 밑이 3이구나 라고 알지만 로그 하면 뭐야? 어 왜 안 써? 그가 아니라 상용 로그 상용 로그니까 늘 쓰는 형태의 로그 10진법이란 말이야 얘도 그치? 그래서 여기에 10이 생략된 거라고 그래서 가장 잘 쓰는 거 하나는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2진법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걸 10진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각 자릿수마다 가치가 다르지 그치? 왜? 10이 돼야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10의 자리도요 10의 자리도 10개가 모여야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각 자리마다 10진법 같은 경우에 각 자리마다 가지는 가치는요 여기는 10의 0제곱이고 여기는 10의 1제곱이고 여기는 10의 2제곱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배웠든 안 배웠든 막연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3, 2, 4가 써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의 제곱이 3개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2의 제곱 어 2가 10의 1제곱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의 0제곱 물론 1입니다 물론 1이야 10의 0제곱이 어 4개가 있다는 뜻이잖아 오케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2진법도 똑같다고 똑같다고 자 그럼 여기는 2의 0제곱짜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의 1제곱짜리 여기는 2의 2제곱짜리 그럼 여기는 2의 3제곱짜리 여기는 2의 4제곱짜리 여기는 2의 5제곱짜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 순 뭐가 되냐면 어 2의 5제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2제곱인가? 오케이 2의 2제곱이 어 하나가 있고 0개는 쓰지 말자 어 2의 2제곱이 그 다음에 2의 1제곱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잠깐만 2의 5제곱이 얼마야? 32인가? 오케이 그래서 32 더하기 4 더하기 얼마야? 1? 어 2?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6에다가 2니까 38 그래서 실제로 10진법을 표현하면 38이 되는 거지 38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진법이야 이런 게 진법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럼 다른 진법도 있나요? 아니 진법은 만들기 나름이야 어 4진법도 있고요 5진법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제 이제 잘 쓰이는 진법이 있는 거지 잘 쓰이는 진법이 오케이 물론 이제 그 낮은 진법의 단점은 뭐냐면 38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때? 굉장히 길어지지 그치? 어 그런 단점은 있어 자 물론 이제 컴퓨터가 2진법을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2진법이 어 그 오류가 적어 오류가 적어 시그널을 보낼 때 안 보내면 0 보내면 1이잖아 근데 더 세게 보내면 2 이러면 3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3진법으로 표현하면 효율은 올라가 신호 하나 보낼 때마다 어쨌든 간에 세 가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왜냐면 신호 하나가 자리 써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신호를 안 보내는 거와 그러니까 시그널이지 안 보내는 거와 조금 보내는 거와 많이 보내는 거가 나중에 이제 흘러가다 보면 시그널이 흘러가다 보면 약간 시그널이 뭉개지거든 뭉개지다 보면은 이제 1을 2로 판단하거나 2를 1로 판단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럼 그때 괜히 그 오류를 잡아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오류가 거의 없는 2진법을 쓰는 거라고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대신 그런 거 잘 알고 싶으면 대학 가서 관련 공부를 좀 더 하면 돼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 그 진법에 대한 얘기 이왕 나온 게 조금만 더 할게 진법에 대한 얘기 그러면은 인류가 10진법만 쓰나요? 아니야 인류는요 10진법을 쓰는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섞여있지만 12진법을 쓰는 문화도 있었어 대신 12진법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표현한다면 잠깐만 한 자리에 0부터 12까지 표현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 0 1 2 중간 생략 9 10개잖아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두 개는 A B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얘는 12진법 같은 경우는 A 1 B 3 12진법 하면은 여기가 12의 0자리 여기가 12의 1자리 여기가 12의 2자리 여기가 12의 3제곱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A는 10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11개 있는 거야 오케이 1은 하나 있는 거고 3은 3개 있는 거지 아 근데 사실 12진법은 이렇게 표시할 리는 거의 없어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 녹아있는 게 1년이 12달이잖아 하루가 12시간이 2배 24시간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3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그거는 60의 6배거든 근데 60이 12의 5배란 말이야 물론 12를 쓰는 12진법에 바탕으로 한 문화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가 약수가 많아 약수가 많아서 뭔가 나눌 때 되게 편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진법 친구 3명이 모여서 빵 10개를 동등하게 나누자 동등하게 나누기 애매하지 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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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남은 1개를 3분의 1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소수점까지 표현하면 0.3333333333 1개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근데 12는 3으로 나누기 딱 좋지 4개씩 나누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막연하게나마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12가 약수가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12진법을 많이 쓴 걸로 추정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화는요 10진법과 12진법이 좀 섞여있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그러면 그 이진법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거야 자 나온 김에 그러면 10진법하고 이진법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이진법이 있을 때 10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알겠지 각 자리수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10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좀 깔끔한 숫자로 선생님이 미리 정리 좀 해봤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요게 예를 들어서 우리 10진법이야 이걸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물론 바꾸는 방법은 되게 많아 많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소수점까지 지금 있잖아 소수점까지 있잖아 그치 그럼 소수점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 소수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빵 빵 1 1 빵 저거 그냥 보고 쓴 거야 점 뭐 1 1 0 1 1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2의 0제곱짜리잖아 그럼 여긴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물론 4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치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면 그냥 1 이상의 아 0 이상의 수나 소수점 이하의 수나 어 정수분수나 소수점 이하의 수나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양해 조금 다양해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 공통적으로 어떤 방법을 얘기할 거냐면 얘를 2진법으로 바꾸고 싶잖아 그럼 미리 자릿수를 준비해놔 어 이런 식으로 준비해놔 필요하면 나중에 더 쓰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는 2의 0제곱짜리잖아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야 필요하면 더 쓰면 돼 왼쪽에 자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뭐야 실제로 수로 1 2 4 8이라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2의 4제곱이니까 16 그치 그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지 그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은 23 안에 16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러면 23에서 16을 빼니까 16을 빼니까 얼마가 남냐면 7이 남나 응 7이 남네 그럼 8은 안 들어가잖아 7이 7 안에는 8이 없잖아 그니까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는 하나 들어가지 그니까 1이 되는 거야 2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2개 들어갈 거면 이걸 세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3이 남는다고 그니까 남는 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은 그 안에 2가 하나 있고요 1도 하나 있어서 끝나는 거지 이런데도 뭔가 나보면 잘못한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소점도 차이는 없어 0.625 안에 0.5가 하나 들어가잖아 그니까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0.5가 들어가니까 0.125만 남아 그럼 0.25는 없잖아 못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0.125는 하나 들어가잖아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숫자가 계속 남으면요 계속 가야지 뭐 걔네들도 무한소수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진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 근데 쌤 진법이 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잖아 그치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진법은 쌤이 진법이 왜냐면 진법을 좀 자세히 얘기한 건 이런 계산까지 지금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진법 별거 없거든 별거 없는데 나는 정식 교과 과정에서 안 배웠어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면 그냥 별 내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른다라고 자꾸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자세히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진법이요 진법이 논리랑도 연결이 됩니다 논리와도 연결이 돼 그래서 쌤이 저거 아까 하나만 자르면 된다고 그랬지 하나만 자르면 되는 이유가 이 진법하고 연결이 돼 아 물론 진법을 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한 번만 자르면 된다고 그랬어 답 찾아봤니? 음 자 그래서 쌤이 어떻게 자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어디를 자르냐면요 여기 세 번째를 자르면 돼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생기고요 여기에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에 네 개가 생겨 이게 이 진법이야 잘 생각해봐 왜? 우리가 이 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뭐 이것까지 도입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진법에서 만나는 수는 이게 거듭제곡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2에 0제곱 2에 1제곱 2에 2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1 2 4잖아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법으로 만약에 수를 계속 써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내가 그러면은 음 16까지 15까지 써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15까지니까 앞에 0은 안 써도 되긴 해 근데 그냥 쓸게 자 처음에 0 0 1 이 진법 그럼 1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하나 더 커지는데 얘는 0 아니면 1이란 말이야 0 아니면 1이란 말이야 여기다 1을 쓸 수는 없다고 그럼 자릿수가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0 1 0 그 다음에 0 1 1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물론 십진법 쓰는 것만큼 익숙하지는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1을 또 더할 거야 1을 더하는데 여기 2를 못 쓰잖아 그치 그럼 넘겨야 돼 근데 여기도 2를 못 쓰잖아 그럼 또 넘기는 거야 그래서 1 0 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하나 더 쓸까? 더 쓰죠 이렇게 앞에 0은 그냥 그 자릿수 맞춰준이라고 쓴 거야 안 써도 상관은 없어 5에 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0 1 0 1이야 다시 그 다음에 또 0 1 1 0이라고 느낌 와? 틈에 애워서 쓰는 거겠니? 그냥 실제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0 1 1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1 0 0 0 그 다음에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그럼 얘네도 수가 이게 실제 10진법으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은 딱 맨 왼쪽에 있는 숫자만 딱 1이고 나머지 오른쪽은 다 0이 되는 거지 2의 거듭제곱은 그치?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자 일단은 그냥 설명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왜 2진법 바탕인지 한번 그것까지 추가로 설명해 볼게 자 처음에는요 음 손님 손님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라고 치자 자 처음에는 손님이요 4 2 1 이 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하나를 줍니다 하나를 주는 거야 어 오케이 아 이거 표기는 뭐 하기 다름이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 줬다고 칠까?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줬어 그러면은 손님은 4 2 2를 가지고 있고요 주인한테 하나 줬으니까 주인은 1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그 다음날 또 하나를 줘야 돼 근데 이걸 고리를 끊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어쨌든 주인한테 거슬러주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 거슬러주는 건 기본이지 그치? 주인이 2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을 돌려받고요 2를 넘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4 1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다음날은 세 개를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2를 다시 넘기면 되는 거야 4 그러면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날은 주인이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주인이 네 개짜리를 받고 두 개 하나짜리를 거슬러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를 아 물론 진법을 몰라도 이건 찾을 수 있어 근데 진법으로 따지면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지 않아도 진법만 이해했다면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 그냥 당연한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진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학적 바탕이 되면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진법으로 표현한다면 1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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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법으로 표현한다면 얘가 바로 이거고요 이거의 이거고 어 이게 이거잖아 잘 생각해봐 마치 마치 이거는 이 진법으로 1 0과 같은 거고요 이 진법으로 얘는 1과 같은 거고요 얘는 1 0 0과 같은 거야 이 진법으로 그럼 내가 숫자를 쓰는 거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0 0 1이 되는 거고요 이 진법이니까 이 진법인데 이는 이후에는 생략할게 그러면 0 1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 1 1이 되는 거고 1 0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숫자를 싹 나겠다고 치고 이게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저울도 사실은요 진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 저울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일단은 일단은 먼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원래 이 문제도 보통 이제 창의력 수학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유명한 문제지 그치 뭐 70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숫자는 뭐 얼마든지 뭐 더 늘리거나 이거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70개의 구슬 중에 무거운 구슬이 하나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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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무게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이 구슬을 찾기 위해 최소 몇 번이야 최소 몇 번의 저울질이 필요한가 자 근데 이 최소 몇 번을 최소 몇 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수학에서는 운 좋게 그 시행 횟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를 답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막 70개의 구슬이 있다고 쳐 땡땡땡 근데 내가 음 느낌이 와 느낌이 와서 두 개를 딱 꺼내 두 개를 꺼내 두 개를 잡아서 딱 꺼내 물론 여기서 이제 양팔 저울의 역할이 뭔지는 알지 양팔 저울은 딱 그거야 그 눈금 저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람수나 이런 걸 못 재고 대신 어느 쪽이 무겁다 이쪽이 무겁다 아니면 뭐 둘 다 무겁지 않으니까 평행을 이룬다 요것만 판단하는 게 양팔 저울이야 양팔 저울이야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딱 끄집어내 두 개를 끄집어냈어 내놓고서 양팔 저울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다 딱 하나씩 올려놓는 거야 그랬더니 어 이게 내려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보다 얘가 무겁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무거운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거운 거야 한 번만에 끝났네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운 나쁘면은요 이거는 잘못하면 35번을 할 수도 있어 운 나쁘면 그치 어 왜 보통 무게가 같으면 균형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를 아니야 버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두 개 뽑아서 해 또 균형을 잃었어 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운 나쁘면 마지막에 두 개씩 했으니까 마지막에 35번째에서 얘가 이렇게 돼서 어 이쪽이 무거운 거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최소 몇 번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보장을 얘기하는 거야 보장 그러니까 반드시 몇 번 하면 무조건 밝혀진다 그것 중에서 숫자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운 좋으면 한 번 그치 운 좋으면 한 번 인생 너무 운으로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물론 운이란 거 따라오면 좋지 그치 근데 뭐 소위 운 나쁘면 최악의 경우지 최악의 경우는 35번이야 그럼 이건 아니야 여기서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몇 번 안에 됩니다 할 때 그 무조건의 의미에서의 최소를 말하는 거야 무조건 최소 몇 번 안에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였어요 최소야 수학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힌트를 줬잖아 진법 관련돼 진법 관련돼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거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거 외친 거야 뭐냐면 어?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의 숫자를 써보면요 아까 2의 5제곱이 32였나 32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 64 2의 7제곱이 128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자 그러면 이 70개라는 수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수 아니냐 이거지 맞지? 그치? 그러면은 그렇다고 6점 몇 번이나 건 없고 아 그러면 이 70이라는 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보니까 얘는 최소 7번 아니냐 해서 요런 식의 꼭 진법하고 연결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럼 한번 보여줄게 한번 보여줄게 자 뭐냐면 이 최소 7번이란 게 이런 뜻이야 양팔저울이란 게 이쪽에 올려놓거나 이쪽에 올려놓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하나면 이제 그 논리 자체가 이제 이 진법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야 둘 중에 하나면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35개씩 올려놔 35개씩 올려놔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이 중에 무거운 게 어딘가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에 있다고 쳐보자고 지금 한번 한 거야 한번 한 거야 그럼 이제 이 35개를 어떻게 하느냐 어 근데 홀수는 좀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홀수는 여기 하나 떼어내면 되잖아 하나 떼어내면 되잖아 오케이 하나 떼어내면 되잖아 그렇지 하나 떼어내면요 이제 남은 건 34개니까 17개 17개 이렇게 된다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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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17개 자 그러면은 이제 운 좋으면은 얘가 균형을 잃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치 무거운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운 좋은 케이스를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운이 나빠도 반드시 몇 번 안에 돼 라는 얘기를 원하는 거야 그 최소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여기가 무거웠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제 17개이기 때문에요 어 17개이기 때문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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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8개 8개 이렇게 올려놓고 홀수니까 어쩌수 없이 하나 남기는 거지 그치 그럼 균형이 이르면 얘가 답인 거야 근데 승희 아까 얘기했잖아 운이 좋든 나쁘든 운이 좋든 나쁘든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 8 요게 무거웠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제 8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4개 4개 그럼 둘 중에 하나 무거운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요 4개라고 쳐보자고 그럼 요 4개에서 이제 또 2개 2개씩 넣는 거지 그럼 얘가 무거웠다고 쳐보자고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 하나 그래서 이 중에 무거운 게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이네 어 왜 일곱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거 남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어 보통 물론 그래서 디테일한 건 따져봐야 돼 사실은 어 대신 이건 있어 최소 일곱 번 하면 128개는 돼 128개는 돼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에는 금방 승희 한 것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그치 여섯 번에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뿐이야 여섯 번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어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128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치고 올라와도 돼 거꾸로 치고 올라와도 돼 근데 128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어 64 64개 이 중에서 어떤 거야 그 다음에 32개 32개 이제 절고 그리지 말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기울어진 쪽이 무거운 게 있는 거니까 16 16개 그 다음에 8개 8개 그 다음에 4개 4개 그 다음에 2개 2개 그 다음에 1개 1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 얘는 일단은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7번이 예상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어 숫자가 7개는 안 나오고 6번은 되긴 하네 그치 어때 이 풀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시험 문제였다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한테는 한 절반 정도의 점수는 줘 제일 무식한 건 이거고 제일 무식한 건 이거야 그치 이거고요 자 사실은 양팔적으로는요 사실은 이진법이 아니라 삼진법이야 그거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보여준 거야 왜 삼진법이에요 이진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진법이라는 게 이거거든 여기에 올려느냐 여기에 올려느냐 그러니까 한 번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거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한 번 저울질 할 때마다 두 배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쪽이냐 이쪽이냐 하니까 두 배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진법 체계에 영향을 받는 거야 왜 이진법 같은 경우는 각 자릿수의 의미가 갖는 게 두 배 두 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양팔저울은요 이진법이 아니라 양팔저울이지만 저울은 논리로 연결을 시킨다면 삼진법 체계야 삼진법 근데 삼진법이라고 해서 별거 달라질 거 없어 삼진법 같은 경우는 뭐 2 1 뭐 1 0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게 삼진법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이거 뜻이야 이건 3의 0제곱짜리 이건 3의 1제곱짜리 얘는 3의 2제곱짜리 얘는 3의 3제곱짜리 이런 뜻이야 오케이 왜 삼진법 체계에요? 왜냐면 금방 봤잖아 눈으로 자 이쪽에 올려놓느냐 이쪽에 올려놓느냐 올려놓지 않느냐 올려놓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삼진법 체계야 그러면 삼진법 체계면 이렇게 되겠지 자 얘네들 3의 2제곱이 9고요 3의 3제곱이 27이고 3의 4제곱이 81인가 이 사이의 수잖아 얘는 4번이야 4번 정도 예상돼 물론 정말 이런 식으로 운좀은 3번도 가능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줄어든 7번이 아니라 6번 나오는 이유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삼진법 체계가 여기서 2번 정도 적용됐기 때문이야 와 온전한 삼진법 체계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삼진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게 최선의 답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진법을 빼놓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 오해하면 안 돼 진법 빼놓고도 그냥 이 얘기하면 되잖아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두 배씩 갈라가서 될 수 있어 대신 이제 그 안에 진법이라는 논리가 숨어있는 거는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이왕이면 우리는 알자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삼진법도 마찬가지야 그냥 최대한 3등분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최대한 3등분을 해 응 그건 삼진법 얘기 안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영상 찍으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굳이 진법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얘기 안 해도 설명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 70개였나 70개를요 최대한 비슷하게 나눠봐 그럼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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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오케이 자 그래서 23개 23개 24개 이러면 되잖아 24개는 올려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거기에 무거운 게 있는 거고요 균형을 잃으면 올려놓지 않는 거 있는 거야 올려놓지 않는 거 있는 거야 물론 24개 24개 22개는 안 되나요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 근데 최대한 그치 수를 맞춰야지 최대한 그치 왜냐면 차이가 좀 덜 나게 맞추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24개 24개 22개 하면 차이가 좀 더 나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운 나쁜 케이스에도 최소 몇 번인지를 따져갈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운 나쁜 케이스가 24개짜리에 있는 거지 얘가 균형을 잃어서 그치 그래서 자 24개 가지고 또 이제 저울질을 하는데 어 얘는 딱 3등분이 되네 38에 24 그치 그래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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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아무거나 무거운 게 있다고 해도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이 8개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8개 가지고요 어 또 이제 뭐야 3개 3개 2개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러면 뭐 숫자 큰 걸로 하자고 물론 이거를 잘못 나가지고 뭐 10개 10개 50개 나서 잘못 넣은 건 잘못 넣은 거야 최대한 숫자는 비슷하게 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 3개 3개 2개를 하면은 어 운 나쁜 경우는 3개로 치자 그래서 3개를 우리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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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균형을 잃으면 얘가 답이고 균형을 잃지 못하고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적이 답이 되는 거지 저울도 몇 번이 하나 둘 셋 네네 번이잖아 6번 뭐 6번 내지 7번과 4번은 차이가 나지 그치 그럼 꼭 이제 나와 선생님 혹시 38저울이면 4진법인가요 맞아 38저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이 3개 있는 저울 어느 쪽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아니 근데 뭐 3팔 저울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양팔 저울 그치 팔 2개인 저울로 저울은 3진법 체계다 왜 이쪽에 올려놓는 거 이쪽에 올려놓는 거 올려놓지 않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이걸 수치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치 않게 푼 것 같은 것 또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이걸 찾아서 푸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탄탄한 수학적 기반이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야 모든 수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들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따져봤고요 저울 문제를 은근히 재밌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법과 논리 문제를 좀 더 보고 당장 진법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저울 문제도 좀 몇 개 더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이왕 알쓸신잡이 야그치 어떻게 보면 당장 교과정하고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연결되는 것도 조금 나오긴 해 나중에 근데 연결이 안 되더라도 수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여러분들 맛볼 수 있는 좀 편하게 수학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제 다루고 있는 거다 알고 보면 쓸데없는 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 진법과 논리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